계란 하나 깨서 거기다가 밀가루랑. 아니야, 아니야. 다 따로따로. 다 따로따로? 달걀 하나, 그다음. 밀가루는? 밀가루는 한 한두 숟갈 정도 양을 넓은 그릇에 펼쳐주세요. 빵가루도? 빵가루도 적정량 그냥 이렇게 바닥 넓은 그릇에 다 펼쳐질 정도. 지금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, 이거? 밀가루하고 따로요? 섞지 말고? 아니요, 아니요. 섞지 않아요. 다 따로따로. 어, 어, 이게 아닌데. 일단 한 숟갈 먹어봐야겠다. 나도 한 숟갈 먹어야지. 음, 음. 야, 이거 그냥 먹으면 안 돼? 야, 나갔어? 야, 도영이 나갔어. 이거 먹어서 없애버려요. 야, 도영이 나갔다, 야. 화나나보다. 그럼 먹을까요, 우리? 먹은 거 없애버려요. 진짜 맛있는데? 여러분, 죄송합니다. 제 카메라가 잠깐 꺼졌어가지고. 아니, 괜찮아. 어? 아니, 뭐 지금 왜 드시고 계세요? 안 먹는데? 아니, 세영이 형 너무 크게 드시던데? 뭐가? 한 숟갈 막 이만큼 드시던데? 아닌데? 야, 그냥 먹으면 맛있는데 이걸 뭐 하려고 그러지? 혹시 밥을 이렇게 뭉쳐서? 자, 여러분. 이제 시작입니다. 이 밥을 아까 예빈이가 살짝 얘기했는데. 맞아요, 이걸 뭉칠 거예요, 동그랗게. 동그랗게 뭉칠 거예요, 밥을. 제 아란치니 만드는 거구나. 맞습니다. 아, 저 아란치니 땅 좋아요.